오늘 친구들이랑 같이 놀러가기로 했는데 경또가 왜 이렇게 안오지? 이러다가 버스 출발하겠어 민트야 나 여깄어 뭐야? 어디서 얘기하는거야? 경또야? 민트야 나 옆에 있어 나 여깄다고 뭐야 설마 이건가? 아니 박스에 숨어서 뭐하고 있었어 여기 박스에 숨을 수도 있어 뭐야 준비물이 박스야? 하차 변신 다들 신기한 박스가 있네? 버스 타고 가자 이제 어? 버스? 총 15명까지 탈 수 있대 어? 버스다 여기 친구들이랑 같이 놀러가는거야 어? 재밌겠네 뭐야 진짜 준비물이 박스야? 왜 박스가 있는거지? 으차 으차 휴 하아 저기 놀이공원이 보인다 오예 어? 뭐야? 어? 뭐야? 누가 표지판을 바꿔놨어 아니 표지판을 바꾸다니 기사주식 그쪽 아니에요 어? 여기 아닌데? 어 큰일 났다 어어 어어 우리 이상한 쪽으로 가는거 아니야? 여기 되게 위험한 곳으로 가는거 같은데 어어 아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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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아우 뭐야 누가 날 끌고가고 있어 아우 기절해 빈터야 어디가? 어? 여긴 어디야 어? 뭐야 환영합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우릴 불렀나봐 이쪽으로 어? 다 어디갔어 내 블록이 넘어졌어 찾아서 되돌려 놓기만 하면 됩니다 너 누구야? 행운을 빌어요 저렇게 그림자 속에 숨어있는 애들은 뒤가 좀 이상한데 암 우리가 블록을 찾아야되는거야? 가보자 어? 아귀엽다 얘 뭐야 어 여기 캐릭터가 있어 안녕 친구야 너 나처럼 귀엽잖아 음 잘생기진 못했지만 어른이 되면 나처럼 잘생겨질 수 있단다 여기서 내가 제일 귀여워 이거 찾아보자 여기 옆에 블록 24개를 찾아야된대 어? 24개? 블록을 찾읍시다 어이 뭐야 햄록스 무지개 친구들의 집 어? 무지개 친구들의 집이야? 어 여기 뭐야 여기 트랜턴 음 뭐지 이거는? 오스월드 디 데이비스 창시자 어? 여기 박물관인거 같은데? 어 그러게 어 여기 블루의 첫 친구 아까 그 그림 표지판이 블루였나봐 이거 블루인가? 아 뭐야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음 잘 그렸구만 설마? 설마 저게 살아있겠어 우와 여기 뭐야 우와 재밌는 놀이공원 같아 어 잠깐만 우리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경주야 이쪽으로 와 아니네? 어? 나 하나도 못 찾았어 나도 하나도 못 찾았어 위쪽으로 가볼까? 블록을 찾아 극장으로 가져가세요 파란색 화살표를 따라가세요 못 찾았는데요? 아니 진짜 하나도 못 찾았어 여기 꼭 동화속 같다 친구들이 지금 14개나 찾았는데 하나도 못 찾았네 어딨니? 나 진짜 아니 친구들은 다 어디서 찾은 거야? 경토야 하나라도 찾았니? 나 못 찾았어 오 여기 지하로 내려가볼까? 여기는 으차 이런 지하세계도 있다? 경토야 여기 지하네 어우 여기 하나쯤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이지가 않나 어 뭐야 어? 뭘 발견했대 우리도 좀 발견하고 싶은데 블록을 어 어 어 어? 어 무슨 소리야? 무슨 뭐야 누가 트림했나? 어 친구들 왜 다 숨어있어? 어 이쪽으로 가보자 여기에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어? 여긴 뭐야? 어 여기는 뭐야 여기 또 그 그림이 있어 어 그러네? 블루 블루 그림 조심하라는 건가? 옛날에 보물찾기 이런 거 못했어도 하나도 못 찾을 수가 있나? 이미 친구들이 찾았나 봐 17개 찾았어 이제 7개만 더 찾으면 다 찾는 거거든? 어디 있을까요? 찾았다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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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았어 찾았어 어 뭐야 두 개 찾았다 두 개 무슨 표시 같은 거 뜨는데? 어 막 표시 같은 게 떴어 나 두 개 찾았다? 박스 위치 자 저는 블록 나머지 가져갈게요 여기 두 개 가져왔어 친구들아 이제 하나 남았다 하나 마지막 한 개를 찾아라 마지막 한 개는 어디 있을까요? 어? 어? 다 찾았다 고마워 블루가 너무 많이 얻지 않았길 바래요 블루? 아까 그 어 뭐야 쟤 뭐야 아 아니 초록색 괴물이 있어 어 어 어 살아있잖아 인형처럼 생겼는데 우리를 쳐다보는 건가? 어 기분 나빠 어 뭐야 친구들 왜 쓰러졌지?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삐삐삐터야 친구 두 명이 사라졌어 어떻게 된 거야? 어 어 아니 어 왜 멀쩡하던 친구들이 여기 우리밖에 없잖아 다음 밤까지 기다리래 어 어 무서워 갑자기 숨어있어야 될 것 같아 앤차 알겠다 아 여기 박스 안이 푸근한 걸? 초록색이 깨어있는 것 같아요 초록색이면 아까 걔 아니야? 근데 당신이 거기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가 장님이라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아 눈이 안보이나봐 어 그러면 우릴 못 잡겠는데 친구들아 또 뭘 찾아야 되는데 푸우드 먹을 거 어 먹을 거 찾자 그래 이번엔 빨리 가서 찾아야지 열다섯 개를 찾아야 됩니다 아까보다 쉽다 어 잠깐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같이 가요 알겠어요 저를 따라오시죠 우리 이번에는 이번에는 어 잠깐 잠깐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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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어 잠깐 숨어있어 어어어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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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깝게로 변하면 안 보여? 어 안 보일 거야 뛰아 미트야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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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얘 뭐야 친구야 친구야 도망쳐 살아있는 괴물이었어 잠깐 어 천천히 움직이자 우와 나 진짜 잡힐 뻔 봤어 어 잡힐 뻔 봤어? 잡힐 뻔했어 내 앞에서 서 있었거든 오 잡아먹히는 줄 알았어 경두야 휴 조심하자 저 괴물 때문에 친구들이 아까 잡아먹혔구나 어 빨리빨리 숨었어 자 어 움직이지마 어 쟤 뭐야 얘 얘 아니야 사진에 있는 애 아니 저렇게 무서운 애였다고 사진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지금 보니까 막 침 질질 흘리면서 머리가 나빠졌나 본데 그런데 진짜 장님인가봐 우리가 안보이나봐 다행이다 이렇게 가자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너무 무서워 으 으 어 잠깐만 가만있어 어 저기 여기 있다 먹을 거 먹을 거 아 자 하나 찾았어요 하하하하 어 멈춰 어 어이 갑자기 공포게임이 돼버렸잖아 아 쿵쿵거리는 소리가 저 소리였구나 위로 올라가볼까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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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을 거를 여기다 가져오면 되나봐 어 어 이렇게 채운다 아 이거 뭐야 과자 어 이제 다섯 개밖에 안 남았어 빨리 찾아보자 조심해 조심해야 돼 갑자기 뛰어 튀어나올 것 같아 어 무서워 어 뒤에 있었어 아 소아 어 저 없어요 제발 으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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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가져가면 먹을 수 있나? 어 어떻게 친구들아 아무도 오지마 아무도 안오니? 어 안돼 친구야 오지마 나 3개 넣을게 모모야 조심해 천천히 가져가야 되나? 어 친구야 잘한다 야호 저기도 친구가 한 명이야 맞아 과자를 하나만 더 찾으면 돼 저 친구가 지금 하나 가지고 가고 있고 이거 하나만 더 찾으면 되는데 지하에 있던 걸로 표시된 것 같던데 아 그래? 잠깐 지하에 지금 친구가 하나 가져갔거든? 나머지 하나만 더 찾으면 돼 무서워 어! 다 찾았다 어! 음식을 꽉꽉 채웠어 에잉? 쟨 또 누구야 또 색깔이 달라 안돼 우리가 구한 음식인데 어 맛있겠다 저도 좀 주세요 우유에 말아먹고 싶어 어허허허 진짜 맛있겠다 주황색이야 쟤는 어? 놀랐어요 오렌지가 동굴을 떠났대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났나봐요 아하 뭐야 그럼 지금 괴물이 총 3명인 거야? 어 다행히 친구들 다 아니구나 한 명 또 쓰러졌어 안 돼 체력을 비축하려면 일단 한숨 자야 되니까 한 양차 한숨 잘게요 크으A 오늘이 마지막 밤이에요 어 뭐야 마지막 밤? 여기서 나가고 싶어 어 그러게 제 기계를 고치면 왜 여기 있는지 왜 일로 오게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생각해보니까 쟤가 제일 나쁜 놈이네 알겠어요 쟤 때문에 우리 지금 놀이터 가야 되는데 그것도 못 가고 안돼 황기구에 세기 시작했대 황기구를 그럼 고치러 가야되나? 어 가보자 퓨즈 퓨즈를 찾아야돼 전기 키는거 어 여깄다 여깄다 바로 여깄네 여깄다 퓨즈 들어가보자 다시 살았다 안돼 누군가 오렌지를 먹이는걸 잊은거 같다 이게 뭔소리야 이게 오렌지? 이게 뭐지 오 오렌지 얘는 진짜 빨라 괴물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너무 힘들다 빨리 야 유인을 해야겠어 여기 아래에 무슨 오렌지 색깔 표시 뜨지 않아? 여기 오렌지 괴물이 이렇게 이동하는 것 같아 어 빨리 이쪽으로 가자 뭐야 여기 여기 방향으로 가면 뭐가 있나? 어 1초만 늦었어도 진짜 잡아먹겠다 오렌지 괴물 위에가서 조용히 자는데 얘 깨우면 안되겠어 오 친구들이 다 찾았어 친구들 완전 최고야 오 대단하다 마침내 모든 뷰즈를 모았어 이거 꼭 인피니티 건틀렛 같은데 뭐야 뭐야 정기 같은 거라니 불이 꺼졌잖아 오 기계가 고장 났어 너무 어두워서 볼 수가 없어 보이는데 안돼 친구 한 명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그 많던 친구들 다 어디 갔어 그런데 마지막 밤인데 더 있네 밤이 아까 그러게 마지막 밤이랬는데 거짓말쟁이 이게 진짜 마지막인 것 같아 분위기가 딱 보스 나올 것 같아 보스 불이 꺼져가지고 진짜 친구들 얼마 없다 전원을 다시 켜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어두워 누가 알겠어요 나중에 모두 떠나게 해줄 수도 있어요 얘 되게 웃기네 너 얼굴 보이기만 해봐라 감아 두자 어 전등이다 전등이 필요할 거래 저걸 찾으러 가야 되겠구나 친구들아 전등이 필요해 어 여기 여기 배터리 찾으래 배터리 아 이거 전등 우와 밝아졌어 밝아졌어 같이 가자 경두야 혼자 다니기 너무 무섭다 배터리 다섯 아홉 개를 찾아야 돼 알겠어 배터리 아홉 개 찾기 친구들아 너무 몰려다니는 거 아냐 어 쟤 또 온다 괴물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 어 숨어 괴물이 많아가지고 어 막 돌아다니기가 무섭다 너무 아 곶전지 어디있어 쟤도... 쟤도 사다리로 올라가는 거 봐 아니 똑똑하잖아 어 위에 뭔가 있을 거 같은데 내가 올라가 볼게 흩어져서 찾아보자 알겠어 아아아악 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아아아 올라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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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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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쳐 경두야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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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칠게 어 배터리 하나 남았다 경두야 하나 어 하나만 찾으면 되네 하나를 못 찾았어 내가 지금 하나 하나도 못 찾았어 아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어 이 친구가 배터리 하나 가지고 있네 끝났다 어 끝났다 어 가자 극장에서 만나 알았어 이제 진짜 끝난 거겠지 아홉 개의 배터리를 다 찾았어 이제 불이 켜지는 건가 발전기가 들어와서 불이 켜졌어 어 더 어두워진 거 같은데 다시 일을 시작한 거 같군 불이 켜졌다는 뜻이겠지 어 그런 거 같아 전원을 다시 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넌 누구야 진짜 우리 빨리 내보내줘 보상으로 너희를 전부 여기서 탈출시켜줄게 정말이야 쟤 때문에 우리가 여기 오게 됐는데 되게 막 생색내네 하지만 먼저 안녕 파티를 열려고 해요 작별 인사 쟤 진짜 누구지 모두 파티 티켓을 교환하세요 파티 티켓? 파티가 끝나면 모두 내보내줄게요 약속합니다 뭐야 믿어도 되는 거야? 그렇겠지 진짜 친구들이 다 엄청 잘해 이제 안 쓰러져 아무도 오 친구들아 여기 파티 티켓이 필요하네 일단 좀 쉬자 여기 있다 여기 티켓 있어? 티켓 파티 티켓 한번 읽어볼까? 어 티켓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티켓을 여기다 넣으면 어? 넣었어 당신이 해낼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맛있는 케이크를 만들어줄테니 그거 먹고 가세요? 어? 우와 맛있겠다 우와 초코 케이크이다 나 진짜 초코 케이크 달달한 거 엄청 좋아하거든 모두가 케이크 한 조각을 얻으면 출구를 열고 집으로 갈 수 있어요 재밌게 노세요 알겠어요 마지막 그래도 케이크도 주고 쟤 좀 착한데? 아아 우리가 용서해줄게요 깜짝 파티 이런 거 어 뭐야 뭐야 쟤 쟤 어 여기 표지판 보니까 발로 이거 풍선 같은 거 다음에 터지나 봐 아 닿지 말래 쟤 괴물도 움직인다 어 간다 간다 조심해 오 잠깐 얘들아 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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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트리면 쟤 괴물이... 격제 이쪽이야 케이크 먹자 케이크 아 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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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아닌 거 같은데 이게 아닌 거 같은데 어 뭐야 어디로 가는 거지? 친구들이 저쪽으로 유인해 줬잖아 친구들아 어디가 어 다시 온다 어 저기 문이 열렸다 아 빨리 많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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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윽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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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쳐 빨리 빨리 이거 막아야되는건가? 아 이거 치워야되나봐 어 좋아 이쪽으로 도망치자 친구야 빨리와 친구야 빨리와 가자 뒤도 돌아보지 말고 달려 어 진짜 침이 아 진짜 너무 무섭다 지금 어 숙여 숙여 어 숙여 여기도 숙여 끝난건가? 오 탈출 나 싸 먼저 갈게 오 저기 온다 빨리 온다 블루 아 무슨 허기허기같애 빨리 빨리와 아 이 친구 놀리는거 봐 아 너무 웃겼다 아 저 친구 여유롭게 놀리는거 봐 고수군 와 탈출 성공 또린 여러분들도 한번 이 게임에 들어와서 블루라는 괴물을 피해 탈출해보세요 엄청 재밌어요 그럼 또린이 여러분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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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